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조뜬생 마레인과 및 사올이라 주를 섬겨 검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올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검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밤에도 여러분에게 새 힘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정말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우리의 신분 따른 근세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어린이집에 가서 잠시 뒤에 앉아서 기도 잠시 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2, 3, 7 나라 살리는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 또 오천 종족 살리는 자 이런 기도 제목을 주기하는데 제가 순간 우리 아이들이 저 말들을 알아들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었어요 오천 종족 살리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시대에 살리는 영측서 및 오천 종족 살리는 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각인되어진다는 게 이게 결국 그릇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해해서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아멘하면은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나의 응답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를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밤도 말씀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또 기중한 응답들을 또 보게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 세대들을 왜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시대의 아이들을 밀레니얼 시대라고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계는 너무 깊게 가지지 말고 쉽게 헤어지고 그게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대학 동아리 가운데서 치킨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치킨 브랜드 다 나오잖아요 그거 먹어보는 동아리가 있다는 거예요 치킨 나오는 브랜드마다 먹어보는 그거 동아리 마련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예요 치킨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컨 브랜드 따라서 치킨 먹어보고요 그리고 또 길냥이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길냥이 뭔가 알아요 여러분? 길냥이 동아리가 있는데 그거는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를 돌보는 동아리 그리고 또 향련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향련 그건 뭐냐면은 향수마다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그걸 향수별로 모으는 그런 동아리가 향수 좋아하는 향수 따라 모으는 동아리가 있다고 해요 끼리끼리 모여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장하게 보면은 교회가 끼리끼리 모여있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와야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교회가 놓친 완전 놓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터들입니다 제가 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을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바뀌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을 마음에 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4시대 질병시대라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교회가 완전 놓친 엘리터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또 기도 제목들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뭔가 복음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삶이 안 되고 무너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뭔가 복음은 가진 자 같은데 한마디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삶도 무너져 있고 경제도 무너져 있고 모든 면에서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복음을 가진 자 같아요 그런데 또한 뭔가 삶도 확실하고 똑똑하고 엘리터 같은데 이상하게 복음이 약한 사람 있어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엘리터 같은데 가만 보면 복음이 준비 안 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떠면 어릴 때부터 복음이 심어지지 않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복음의 문화가 심어지지 않아서 그렇는데 이게 오늘날 현장의 문제고 세계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 다 무너져 있어요 사람들이 물론 무너져 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건 어떻든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가진 자 같은데 뭔가 모르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터 같은데 뭔가 삶을 철저하고 뭔가 똑똑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가만 보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 엘리터들이 여러분 그냥 엘리터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열심히 있고요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못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1순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 둘러보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순위가 안 돼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은 무언가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서 그 계획 따라 열심히 하니까 뭔가 성취감도 맛봅니다 그렇잖아요 성취감도 맛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취를 맛보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건 상관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한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일만 생각하면 뭔가 모르는 이런 성취감들이 맛보니까 그 다음에 일만 생각하면 뭔가 모르는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위에 걸었지 못한 사람들 보면요 시시해 보이고요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왜 저렇게 게으를까 이렇게 보여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봐도요 뭔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 엘리터들 완전히 장악한 단체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3단체입니다 이 사단이 3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엘리터들을 다 소탕해버렸는데 그럴 듯한 말을 해요 뭡니까 3단체에서 유혹될 수밖에 없는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너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나의 내면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너무나 좋은 말절이죠 유혹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나니까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현 시대 속에서 진짜 너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또 나의 내면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 유혹될 수밖에 없는 말들 해가지고 결국 모든 엘리터들을 완전히 다 소탕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많은 엘리터들이 결국은 뭡니까 거의 엘리터 10% 정도가 사실 전 세계 엘리터들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지구를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터 100인 가운데 한 70명 정도 미국에서 나오고요 일본에서 두 사람 나오고 한국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든 엘리터들 거의 10% 정도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삼단체 이런 부분에 완전 사로잡히면서 자기도 모르는 많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고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부분들로 시달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게 됩니다 아니 살인하게 됩니다 이런 살인 또 두 가지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도 자살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살인하게 돼요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 갈등들 가운데 살아가요 거의 다가 교회 와서요 말들 해도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자기 말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요 말해도 뭔가 먹혀들지 않으니까 그냥 외롭게 영직 문제 가운데 많은 갈등들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룬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성공해놨는데 그게 사단의 종로를 단다고 사단 좋게 한다고 결국 이것 가지고 세상 신분음 하는 겁니다 많은 성공했다고 하는 엘리터들이 결국 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신분음 하는데 누가 좋게 하느냐 결국 사단 좋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공했는데 그게 사단을 좋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게 그렇게 간다니까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 엘리트들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연예인들만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지금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그리토로 말미하면 한 몸 되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가 놓쳐버린 부분들이 있다면 엘리트 현장들을 놓쳐버린 완전 엘리트 현장을 놓쳐버렸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아실 것은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든다면은 모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바울입니다 모세는 생애 동안에 모세 5경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글을 적어서 작성을 했는데 모세 5경을 기록할 만큼 글을 쓰는 데서 엘리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해가지고 성령으로만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 5경이 나왔고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서신서 13건 많게는 히브리스까지 넣어가지고 14건이라 하는데 확실한 것은 13건의 바울서신을 누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엘리트들이죠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 진짜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의 문화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의사들 보잖아요 저는 한 번씩 병원 가서 의사분들 보면은 진짜 월급 많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요 너무나 피곤해 짜리짜리가지고요 너무나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참 힘들겠다 완전 고급 인력인데 얼마나 힘들까라는 부분들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들어갈 시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되기 이전에 진짜 엘리트 되기 이전에 전문인 되기 이전에 뭐냐 복음부터 심어줘야 되고요 정말로 올바른 신앙부터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법조인은 전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인 되고 나면은 이미 나름대로 뭔가 가득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들어가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이고 특징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성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 들어간다 참으로 힘든 겁니다 물론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죠 바울도 그 당시에 당대에 최고가는 엘리트였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가는 엘리트인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담회석에서 바울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안 되는 건 없지만은 그러나 다 바울처럼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먼저 들어가 있는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복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 진짜 나름대로 뭔가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일수록 진짜 복음 앞에 이것뿐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복음 운동 들어온 사람들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큰 전환쯤이 한 번의 생에 어려움의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바나마 어로 캠프 나갈 때 서울에 인마누엘 서울교회 장로님 한 분이 치과의사분으로서 같이 가셨는데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나와서 병원에 가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전봇대는 들어박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침 출근하기 위해서 차 몰고 나오는데 가다 그냥 전봇대가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분이 복음을 받고 완전히 여기에 헌신하는 결단하면서 헌신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됐는데 그래서 어로 승교 갈 때마다 우리가 두 번 갔을 때 두 번 같이 동행했잖아요 같이 동행해서 같이 인도를 받았는데 엘리트 들을수록 뭔가 복음 받기까지는 이런 뭔가 큰 전환쯤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도 어려움을 통해서 전환쯤이 있지 않고서는 복음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냐 먼저 들어간 선지식이라는 거예요 선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계보고 말하는 말들 2, 3, 7, 여러분 5천 종조 이런 말들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알아듣든 뭐 알아듣든 계속해 놓으면 거기에 각인되고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깨닫게 되는 거죠 먼저 들어간 그 부분들이 그 다음에 성계에 보면은요 모세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 사령관들 한마디로 말하는 전부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정의 13장에 보면은 헤로세 젖동생 만화인 헤로세 젖동생 만화인 엘리트들 오늘 13장에 나오는 열다슴이 현장의 사령관들인데 이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다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바울러 말미야마 이루어진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 바울러 말미야마 현장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엘리트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말은 엘리트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정말로 이름 없이 표시 없이 조용하게 보금운동을 위해서 주의종들 도우는 비밀결사대 그리고 정말 렘런트들을 키우는 렘런트 미니스트리 그러면서 정말로 조용하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주신 보금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홀리메이션 하나같이 전부 다요 사실은 성경의 엘리트들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급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요 세계보금화를 위한 기획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정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중요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3단체 한 번 3단체 3단체가 완전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는데 장악했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바이오테크놀리지 해가지고 생명공학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에 3단체는 앞서가요 생명공학 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걸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치유로 말면 아마 콘텐츠를 딱 마련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치유가 아니라 진짜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되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치유에 대한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치유에 대한 콘텐츠를 준비 영적인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면 플랫폼은 뭡니까 최자입니다 이 시스템과 콘텐츠와 플랫폼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서 지금 기획되어 지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시급한 거 몇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엘리터들 치유할 수 있도록 엘리터들 치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지금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있죠 3단체 휴유증 3단체로 말면 앞으로 일어날 휴유증들 심각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이런 말면 일어나는 휴유증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전문인들이라면 전문인 나름대로 갖고 있는 휴유증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느 정도 성공한 자리에 있는 전문인이다 그냥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세하게 보면 안 돼요 전문인일수록 그냥 전문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보금없음으로 말하는 휴유증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시급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 앞으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가면 갈수록 영지인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 부분들에 많은 엘리터를 그냥 막 빠져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하니까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준비해요 그래서 진짜 엘리터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미래 캠프입니다 빨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미래 캠프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산업성교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또 전문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하느냐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꿈을 찾아주는 꿈을 찾도록 해주는 비전 드림 캠프 아이들에게 꿈을 갖도록 하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훈련 가운데서 이번에도 치유 서밋 인턴십 해가지고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만 산업인들과 연결해서 우리 렘런트들이 함께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우리 산업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가졌는데 어떻든 우리 아이들에게 후대들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캠프 그러면서 또한 진짜 전문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전문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말로 영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전문인들 딱 팀 돼가지고요 교회 안에 인재를 찾아내고 그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돼야 됩니다 산업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젊은 후대들에게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진짜 꿈을 가르쳐주고 꿈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인들이 딱 준비돼가지고 그런 시스템들이 준비되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하나가 CVDIP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CVDIP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합니다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놓친 엘리트 현장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빨리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제4의 시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지금 제4의 시대 질병 시대에 왔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이 제4의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여러분 정신병들이 일어나면서 정신산업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제4의 시대에 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은 지금 많은 대학들 앞으로 얼마 안 갔어요 달라질 겁니다 병원 또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사태 딱 터진 일까요 예배도 지금 통계가 한국교회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간다면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걸 설문조사 했는데 3분의 1이 온라인 예배로 그대로 가겠다고 이게 한국교회 연구하는 분들이 설문서를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놨는데 이전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전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배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 없어질 겁니다 많은 부분 이 시대를 빨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4시대 콘텐츠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영증문제 영증문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영증문제가 오게 돼요 앞으로 지금 많은 경우 영증문제를 말합니다마는 앞으로 오는 영증문제는 이 영증문제가 이야기하는 이 영증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증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계속 듣고 말한다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휘브리스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세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죠 지난 날의 모든 것의 답도 복음이고 오늘의 답도 그리스도고요 미래에 아무리 많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미래에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듣고 말하고요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이 한 시대에 앞으로 오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냐? 지난 시대의 답도 오늘의 답도 미래의 답도 답은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뭐냐? 23724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많은 다민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그게 23724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 치유이사 시스템 다시 말하면 진짜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심이 있는 치유이사 시스템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우대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서밋 이사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완전 놓친 현장 중에 현장이 엘리트 현장입니다 사실 엘리트는 교회에 다녀주는 것이지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등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갈등하고 있어요 뭔가 모르는 안 맞는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이런 엘리트들 그 엘리트들에도 실제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잖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엘리트 현장을 놓고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준비합니다 237 이사 시스템, 치유 이사 시스템, 서밋 이사 시스템,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이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기도자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을 우리 교회에서 살리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쓰임 받기를 제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는 스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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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